우리 CSS의 매우 중요한 개념들 앞에서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예제, web1에서 가져온 웹사이트 예제에 우리가 디자인을 해나가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사이트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사이트입니다 제 수업은 디자인 수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 태그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수평으로 선이 있을 것이고 글 목록 오른쪽에도 이렇게 선이 있는 형태의 간단한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박스모델이라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워봤던 선택자가 무엇이냐, 속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박스모델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박스모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box.html이라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HTML의 기본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제의 내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CSS에 대한 부분을 저는 카피했는데 여러분 아무 문자나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저는 h1 태그로 감쌌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box.html이라는 파일을 여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명도 box.html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h1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 C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링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링크는 a a 태그 그리고 hrefe 값으로 저는 이 위키피디아의 CSS 페이지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주소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링크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낯설게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h1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고 있어요 줄바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a 태그의 경우에는 똑같은 태그임에도 불구하고 줄바꿈이 되지 않고 다른 컨텐츠들과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은 h1 태그는 제목 태그인데 제목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링크가 화면 전체를 쓴다면 링크 앞뒤로 있는 컨텐츠가 줄바꿈이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링크는 줄바꿈을 하지 않고 딱 자기의 컨텐츠 크기만큼을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짐작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투명인간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부피를 우리가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뭔가요? 페인트를 던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h1 태그를 우리가 테두리를 그리면 저것들의 부피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style 태그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에 대해서 테두리는 영어로 뭐냐면 보더입니다 그리고 보더에서 일단은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해야 돼요 5px로 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만으로는 부족해요 테두리의 컬러를 또 지정해야 됩니다 red로 해볼까요? 그리고 테두리의 style 즉 테두리가 단선인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단선인 경우에는 solid, 일반적인 선이라는 뜻입니다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짜잔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h1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태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a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컨텐트의 크기만큼의 부피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 있는 여러 태그들은 그 태그의 어떤 성격과 일반적인 쓰임에 따라서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이 편한 것과 자신의 크기만큼의 부피를 갖는 것이 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쓰는 태그들 태그들 한 몇십 개가 있고 자기 크기만큼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쓰는 태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css에서는 저게 주석이 됩니다 이런 걸 block-level-element element 태그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부피만큼 자신의 컨텐트의 크기만큼을 갖는 태그들을 inline-element 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쓰고 어떤 태그는 부분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block-level-element 라고 하더라도 얘를 inline-element처럼 자신의 부피만큼을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display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block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죠 inline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짜잔 a 태그도 마찬가지 여기서 display에서 여러분이 block이라고 해주시면 저기 있는 a 태그는 block-level-element가 됩니다 즉 block-level-element와 inline-element는 display라는 속성의 기본값일 뿐 그 기본값은 여러분이 css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것도 살짝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displa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기 전에 한 가지 팁만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태그들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display-none을 해주시면 제가 화면이 사라집니다 참고로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중요해질 때가 오실 겁니다 자, display 속성은 제가 지웠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짠 코드를 좀 컴팩트하게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정말 지독히 싫어하는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중복이 등장하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중복입니다 그럼 이 중복을 제거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b1 과 a 그리고 리로드해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선택자에서 콤마라고 하는 선택자를 통해서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잘 보면 여전히 중복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 이 부분이 중복이 돼요 참 포기 싫죠 그러면 저것들도 이 CSS를 만든 사람들은 저게 타이핑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border 그리고 opixel solid red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opixel solid red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 위치에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 가지 단기술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물론 block level element, inline element은 참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인 실제 box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웠습니다 CSS 하나가 남았죠 그럼 저기 있는 이 CSS를 제가 선택해보면 어때요? 저 CSS의 그 컨텐트와 저기 있는 저 테두리는 어때요? 간격이 없죠? 여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저 컨텐트와 테두리 사이에 여백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겨울에 입는 잠바 이름이 뭔가요? padding, jamba padding 이라고 하는 값을 줍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기억하시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컨텐트와 테두리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CSS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리로드해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간격은 왜 생기는 거냐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러분, 장사를 하면 뭐가 남아야 돼요? margin 이런 얘기 하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0 자,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것을 우리가 20 픽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 픽셀만큼 간격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h1이라는 태그는 이 박스 모델상 디스플레이 블럭, 즉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블럭 레벨 엘리먼트는 화면 전체를 쓴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화면 전체를 쓰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의 특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width, width는 폭이라는 뜻입니다 width 값으로 예를 들면 100 픽셀 정도를 주면 짜잔 100 픽셀의 크기만큼 이 태그의 크기가 변경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박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padding, 또 margin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럴 때는 힘들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css box model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숱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중간에 컨텐트 보도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padding, 바깥쪽은 margin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검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태그를 제가 선택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했을 때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이 태그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이 태그가 어떠한 css 스타일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css와 html이 복잡해졌을 때 어떤 하나의 태그가 어떠한 css에 영향을 받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런 도구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웹 개발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컨텐트가 100 픽셀의 높이 아니죠 100 픽셀의 어떤 폭의 높이는 36 픽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파란색이 컨텐트 그리고 이렇게 패딩을 선택하니까 패딩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보도가 저거 무슨 색인가요? 살색인가요? 살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살구색 그리고 margin을 선택하면 또 뭐가 나오나요? 저런 색깔이 나오죠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웹 페이지를 분석하고 뭔가를 할 때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저런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봤을 때 저게 어떻게 사람이 한 것일까라는 경애감이 생길 겁니다 왜냐?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기계와 사람이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중요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해 봅시다 이 HTML의 태그들은 태그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화면 전체를 쓰기도 하고 자기 크기만큼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을 블럭 레벨 엘리먼트 자기 크기만 갖는 것을 인라인 엘리먼트 그리고 그 컨텐트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할 때는 폭은 width, 높이는 height 값을 지정하면 된다라는 것과 이 컨텐트와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사이의 간격은 바로 padding jamba 겨울에 있는 padding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는 장사를 하면 뭐가 남아요? 마진이 남는다 마진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을 뭐라고 하냐면 cssbox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html 태그 하나하나를 이 종의 박스로 취급해서 박스는 네모났잖아요 그것의 부피감을 결정하는 것이고 부피감을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잠시만 생각해 보면 디자인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웹1에서 가져온 예제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